음악 저는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차혜신입니다. 저는 대학에서 상업경영학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강의시간에 리아지 입맛하고 넘어간 것도 정확히 인식하고 또 이 과목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쌓으려고 대학습당을 찾고 있습니다. 저는 보지 않아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.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더 많은 외국어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민대학습당을 자주 찾곤 합니다. 정말 여기 찾으면 많은 외국어 청취도 할 수 있고 많은 외국어 문서들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방학기간에 더 많은 외국어를 소유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일어나지시피 찾고 납니다. 새색이 과학과 기술의 시대다 분초를 아끼며 새 지식 가지자 이야기의 길을 걸어선 것과 정말의 속도로 나르자 한 분의 길로 흐르는 시간이 남들로 달린다 남들이 달릴 때 우리는 나르자 새해 종초부터 현재까지 우리 인민대학습당을 찾은 독자수들만 해도 수만 명이 넘습니다. 그들 속에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. 독이 지금은 방학이 아닙니까?